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실 이게 막 뒤죽박죽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못한데 일단 왼손을 주로 쓰시는 입장에서 오른손으로 골프를 치는 거는 애로사항 없으세요? 애로사항이 많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소위 시중에 나와 있는 레슨들이 오른손잡이를 위한 레슨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대로 그냥 했었죠 그러다가 소위 조금 깨달이게 왔어요 그래서 제 그때 형편으로 큰 돈을 들여서 레슨을 받았어요 아예 공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받은 좌절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참 오고 싶으면서도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어서 사실 영상을 찍어놓고 한 2, 3일 동안 고민을 하고 못 보냈어요 미스 나면 어떤 게 많이 나오세요? 상대적으로 아연거리가 좀 덜 나가시네요 네 줄었는데 잘 맞았다고 생각되는데도 아 잘 맞았는데 똑같이 잘 맞은 느낌에서 아연거리가 사실 많이 줄었어요 제가 한번 치는 거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이렇게 밖에 못 쳐요 나가면 이렇게 밖에 못 칩니다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아 이건 뭐지? 아유... 그게 참 맺혔었나 보네요 제가 그때의 좌절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거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냥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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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열정 중에 이제 반 지났는데 어떠셨어요? 고객님? 응 진짜 열정적이시다 저희보다 더 열정적으로 연습 많이 하시고 하면 바로 하시잖아요 열정이 장난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지 레슨 할 때도 금방 금방 고쳐 너네보다 더 빨리 고쳐 아 그래요? 내가 사실 스윙할 때 너네한테 얘기했을 거야? 아 스윙은 근데 좀 걱정된다 응 근데 오히려 스윙이 더 더 잘 나오시고 수월했어 금방 그거는 좀 내 예상 밖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분들도 내가 볼 때 조금 더 올바른 레슨을 받았을 때 엄청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별로 진짜 사실 하루하루 가지고 약간 재밌잖아 네 너무 새로우니까 이런 경험 처음이니까 그렇죠 남은 기간 파이팅!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